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오늘은 40번 문제,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자, 먼저 요약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대충 얘가 어떤 키워드를 가졌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With regard to general health, 자, with regard to 하면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건강에 대해서는요, 과학은요, 본질적으로 대중의 어떤 확실성에 대한 요구를 모아지 못한대요. 자, 근데 이런 앞문장 전체, 이렇게 쉼표담의 위치가 나오면 이 주격관계 대명사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 즉 과학이 어떤 확실성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모아주지 못하는 그런 것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덜 뭐뭐한 답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leads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동명사는 동명사 주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 뭐뭐하는 것을 이야기하다인데, give, 어떤 답변을 주는 주체는 미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하는 주어, 즉 이 동명사의 주어는 그 동명사 바로 앞에 어떤 뭐 전치사 같은 거 따로 없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이러한 덜 뭐뭐한 답변을 대중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키워드 같은 게 몇 개 조금 나왔죠. 과학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대중,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올 것 같네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종종 과학의 영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general public, 이 일반적인 대중들은요,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 위치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앞에 나온 것을 수식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쉼표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 앞문장 전체, 즉 과학의 영역에 불확실성이 많은 것은 대중들이 불편하게 여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a lot of uncertainty, 이 불확실성이 많은 것 자체가 어떻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주격관계 대명사가 지칭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여기서는 뉘앙스상 크게 차이가 없어서 무방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것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realm 하면 영역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there는 유도부사이기 때문에 이 주어가 이 뒤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동사에 수를 일치시킬 때 단수복수 관련해서 이거를 결정을 할 때는 이 뒤에 나온 주어를 보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 주격관계 대명사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헷갈리게 만들어드릴 뻔했네요. 주격관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어는 죄송해요. 머리티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주어는 이거죠. The general public finds 목적어 uncomfortable인데 find 목적어 형용사 하면은 목적어가 뭐뭐하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목적어 자리가 앞에 나온 이 uncertainty인 거고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겠네요. 잠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They don't want informed guesses. They want certainties that make their lives easier. And scientists have not equipped to meet these demands. 자, 그들, 즉 대중은요. 정보에 근거한 추측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 즉 대중은요. 확실성을 원합니다. 근데 그 확실성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더욱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확실성인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요. 종종 그러한 요구나 수요를요. 만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nd equipped 하면은 준비가 안 된 이런 거거든요. equipment가 장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equip이라고 이렇게 동사를 하면 이거 장비 같은 걸 잘 준비를 하는 건데 on이라는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meet이 이렇게 demands 같은 거랑 같이 쓰이면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넷은 주격강의 대명사로 certainty를 꾸며주고 있고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make 사역 동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뭐하게 하다 나온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대중은요. 확실성을 원한대요. 근데 과학은요. 지금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죠. 대중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 informed guesses도 사실 uncertainty랑 연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정보에 근거하긴 한 거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이잖아요. 100%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즉, 과학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요. 진짜 환상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몇몇 과학적인 답변은요. 결코 제공될 수 없어요. 뭘로 제공될 수 없냐면 black or white terms, 어떤 흑백의 어떤 용어, 즉, 이거 아니면 저거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제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신체도 다들 너무 다르고 예외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서 이게 100% 확실하다, 아니다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All this is why the media tends to oversimplify scientific research when presenting it to the public. 자,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 결과로 미디어가요, oversimplify 하면 simplify 하면 단순화하는 거죠. 근데 과하게 단순화하는 거예요. 과학의 어떤 연구를 과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이래요. 자, 언제 단순화를 하냐면 대중들에게 그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걸 보여줄 때요. 이거는 이제 분사 부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when the media presents it to the public.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접속사는 살리고 주어는 같으니까 이제 제외를 해주고 현재 분사가 나와야겠죠. 능동의 의미를 가진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형태를 바꿔줬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과학은 항상 정확한 답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는요. 어떻게 한대요? 이거를 엄청 단순화시켜서 대중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in their eyes, 그들의 눈에는요. they are just giving people what they want as opposed to offering more accurate but complex information that very few people will read or understand. 자, 이 their eyes는 미디어의 시각인 거죠. 그들은 사람들, 즉 대중들에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뿐이에요. 뭐하는 대조적으로요? 더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근데 이 정확한, 하지만 복잡한 정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적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법적인 거 간단하게 좀 보면 give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뭇을 해당하는 부분이고 as opposed to는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무엇무엇이 아니라라는 수거예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지금 이 information을 수식을 해주고 있고 few, 이렇게 어가 안 붙는 few, not little은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학이 제공하는 엄청 더 정확하지만 너무 복잡한 정보는 거의 뭐 읽는 사람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런 것보다는요.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제공을 하는 거죠. A perfect example of this is how people want definite answers as to which foods are good and bad. 자, 이것의 완벽한 예시는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에 관해서 확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그러한 방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definitive 하면 확정적인 as to 하면 뭐 뭐의 관해라는 뜻인데요. 자, scientifically speaking, 과학적으로 말했을 때 there are no good and bad foods. 좋고 나쁜 음식은 없대요. 자, 그것보다는요. rather food quality exists on a continuum meaning that some foods are better than others when it comes to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자, 음식의 품질은요. 연속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몇몇 음식은 다른 음식들보다 더 낫대요. 뭐에 관해서라면? 일반적인 건강이나 웰빙에 관해서라면요. 자, 여기서 지금 분사 고문이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게 and it means that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될 부분이었죠. 근데 접속서 생략을 해주고 지금 it과 같이 앞 문장 전체를 지칭할 수 있는 하지만 앞의 문장의 어떤 주어와는 다른 이러한 it도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앞에 나온 전체를 지칭한다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케이스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주어가 같지 않더라도 생략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일반적인 걸 지칭할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어쨌든 그 음식의 품질이라는 게 연속선 위에 있다는 것은 that, 이하를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means가 meaning으로 바뀐 거는 이게 지금 능동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that 부분은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과학은요.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다 딱 이분법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연속선 상에 싸고 딱 줬을 때 얘가 얘보다는 좀 낫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사람 체질 따라도 다른 거니까 그런 어떤 복잡성이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미디어 같은 데서 건강기사 같은 거 보면 뭐가, 뭐 좋다, 뭐가 하면 나쁘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기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중들이 어떤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성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 자, 일반적인 건강에 관련해서 과학은요. 대중의 어떤 확실성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satisfy, 만족시키다, ignore, 무시하다, reject, 거절하다인데 뭐 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not이 있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아, 1, 2번 중에 답이 하나겠구나 그런 만족, 욕구,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후보 이렇게 두고 아래, 미디어는요. 그래서 덜 뭐뭐한 답을 준대요. 덜 간단한 답을 줘요. 덜 복잡한 답을 줘요. 당연히 덜 복잡한 그런 답을 준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 여기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구나. 여기서 less나 not의 존재를 까먹고 지금 지문 해석도 잘 했는데 실수하는 일이 없길 바라시면서 얘네들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B에 관련된 거는 이 oversimplify 단어를 찾으셨으면 더 쉬우셨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거 단어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제대로 보셨다면 답을 조금은 쉽게 고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